아 오늘 느낌 좋은데 음 손맛 좀 보겠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야. 아니 보물이요? 보물? 아니 보물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아니 여기에 그 보물이... 이렇게 끌려 나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뭔 일? 쫄깃함으로 무장한 흙 속의 진주 향어를 소개합니다. 향어를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 곳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김제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를 고민해야 하는데... 아니 논두렁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이고 어렵게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 논두렁에서 물고기 그 물고기가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윙마완 아 윙마완 아 윙마완 잔잔하던 저소지에 향어 밥을 뿌리자. 이거 오키예요? 논에다가요? 어머!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내는 향어 때 잉어과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품종이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김제에서 향어가 이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전국에서 이제 한 90% 정도 생산량을 다 이제 전란북으로 김제. 물론 좀 바지장아 입으세요. 오자마자요 지금? 아니요. 일하셔야죠. 그렇겠죠. 장어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니 제 키가 180인 줄 아셨나 봐요. 인경이 없다. 이 향어는 3m 정도의 깊은 물 속에서 자랐는데요. 작업을 위해 물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아니 근데 아버님! 여기 지금 이 그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고기를 옮기는 작업 중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와서 자국에서 그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김제에서 향어 양식을 하는 분들인데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기에 이렇게 늘 품아씨를 한답니다. 우와 엄청 묵직해요 지금. 향어를 한 곳으로 모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그 양식장 안에 지금 향어가 오 막 돌아다니 몇 마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진짜 한 1,000마리 예상합니다. 1,000마리! 예상해. 네. 묵직한 그물만 끌면 끝이냐. 진짜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야 어우 크다. 으아! 기다려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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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루 일하시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더 내시네요. 아하하. 아우 향어가 워낙 활기가 넘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진짜 작은 놈들 저러세요. 가끔 넣어놨어도 이렇게 잘 크는 놈들은 이렇게 크고 높은 놈들은 이렇게 크면 얘네 치여서 얘네들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크기로 대충 이 치져서 놔줘야 균일하게 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으아! 향어가 위민경 리포터 잡는 것 같은데요? 아우 쉽지 않았어요. 아기 싫어하나.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떡해요. 자기가 못 챙겨지고 있어. 하실 거 아니야. 하시고. 하시고. 이 풍끌 파는 숙성이 있는 향어. 이렇게 노지에서 자랐을 때 훨씬 더 활력 넘치고 건강하다네요. 아유 근데 그 낙감도 궁금했는데 이게 양식장이 왜 이렇게 바깥에 농구랑에 있는 거예요 왜? 저희 김제 전주 이쪽이 아무래도 황토땅이 많다 보니까 향어 색깔이나 향어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죠. 더 유리하죠. 으아! 샤샤샤샤샤! 자 한 장에 닿았습니다. 오렌! 키우기 까다롭고 고된 작업도 많지만 5년째 묵묵히 향어를 길러온 27살 청년. 아버지 130이요. 아들의 말을 받아 적는 이분은요. 송수생 씨의 든든한 조력자 아버지입니다. 몇 킬로나 올라왔어? 몇 킬로나 올라왔어? 몇 킬로나 드시고. 잠깐만. 2톤 700 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아버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들이 너무 듬직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관리 농장이라니 자기가 잘해야지. 나는 보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일이 있잖아요. 뭐 반일 농사일 뭐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향어를 키울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려서 이제 양식장 보면서 크다가 이제 과도 수산 양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을 한번 살리려고 이제 양식업에 시작하게 됐어요.